개선 만점 갈별 엔진 공정의 한 취재에서 대군 개선 형편사가 어긋나셨습니다 내 맘이야 너무 느리다 너무 느리다 아 사극으로 말하니까 웃기다 아니 오고 싶으면 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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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오세요 오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 오고 싶은 건 오세요 오고 싶은 건 오세요 그냥 죽어뒀어? 하나 둘 셋. 어머어머. 커졌어, 커졌어. 터졌어, 커졌어. 터졌어, 쓰러지셨어. 아니야, 아니야. 안 일어나. 어머, 어떻게 해. 어떻게 해.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. 어떻게 해. 일어나셔. 이 깃살이 왔지, 코트. 오. 아, 이게 오니까 날 새겠어요? 호호호호호호. 다른 분들 땅바고 계셔. 두 사람 사이에 이 아릇한 기류가 흐르고 이제 장혁이 달달한 멘트를 할 차례 이런 미영이 오늘 어떻게 너무 깊은 분위기를 한껏 내다가 생긴 앤기 과거에도 있었다 신혼 냄새 풀풀풍기는 두 사람 뜨거운 시선에도 아랑곳 없이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데 조심스럽게 세비를 머리를 풀어주는 태영 애국민이 막 이를 억제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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